안녕 썩둥이들 안녕하세요 석이동말리의 유섭입니다 너의 길을 보여줘 너의 길을 보여줘서 벌써 네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1주차에는 제이슨 무라진 한국의 제이슨 무라진 정말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지원을 해줬었고 두번째는 요요죠 요요를 정말 잘하는 친구 그리고 세번째는 드럼을 정말 잘 치시는 부산사나이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번주 참가자는요 뭔가 허술한데 좀 웃기기도 하고 잘하기도 해서 제가 뽑았고요 바로 네번째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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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원래 막대기를 돌리는 걸 잘하는데 막대기가 없어서 지금 우산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이 참가자가 15살이라고 합니다 15살이면 중2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한다고 하네요 소리가 되게 찰지네요 네 소리가 되게 찰지네요 이게 뭐하는거야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합니다 집중해서 표정 보세요 주걱 주걱 주걱이란다 주걱 주걱 주걱이란다 주걱 벨을 다 돌린다 주걱 지구까지 돌릴 기준다 지구까지 돌릴 기준다 이거 돌렸을 줄이야 난 왜 진짜 하하하하 잘 돌려 근데 웃긴거는 하하하하 이 친구 군대가면 총 돌리기 정말 잘할거 같은데 하하하하 손 안아픈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손아픈거 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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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잘 돌리는거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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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꼼꼼해 이 친구 하하하하 이 친구 군대가면은 꼭 의장대를 지원하길 바랍니다 네 의장대에서 이제 총을 돌리는 기술이 있는데 이 총 돌리는게 진짜 힘들거든요 총이 무게가 2kg인가? 3kg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3kg을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리는데 요령이거든요 힘으로 하는게 아니라 요령인데 이 친구는 이미 요령을 터득한거 같으니까 군대가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번째 참가자가 이 우산 돌리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구요 내가 이 친구보다 훨씬 더 잘 돌리고 더 어마무시한걸 돌릴 수 있다 하시는 참가자가 있으면은 밑에 있는 메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참가자도 지원을 했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지원을 했으니까 이제 1등을 뽑을 차례인데 하루 동안 가장 조회수가 높았고 좋아요가 높은 참가자를 제가 뽑아서 다음주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금도 드릴거구요 제가 이 넉기보 프로그램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네 뭐 아무튼 이 넉기보를 계속해서 할건데 딱 한달간만 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 컨텐츠를 아무래도 폐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장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핸드폰 영상으로 찍으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이 많이 아파가지고 네 수술을 어제 끝내고 네 입원해 있다가 잠시 촬영 때문에 집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이 촬영이 끝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빨리 쾌유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너의 길을 보여줘 네 진짜 얘거는 다시 만나요 이거 없었나 구요 이거 이제 그